두 손 머리 위에서 모았다가 구부리며 발 터치해 볼게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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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다리 넓게 열고 바운스 두 번 하며 두 손으로 크로스로 모았다가 일어나며 손머리 위로 모아 볼게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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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번갈아 가면 해주세요. 무릎이 안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따라할게요. 사이드 런지 내려갈 때 호흡 마시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타이밍! 다리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쳐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다리 짧던 호흡 내쉴게요. 팔도 함께 움직이며 따라해주세요. 중심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고 서있는 다리 잘 버텨볼게요. 중심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고 서있는 다리 잘 버텨보시고 서있는 다리 잘 버텨보시고 서있는 다리. 다리 뒤로 보냈다가 호흡 내쉬며 다리 앞으로 쳐주세요. 팔도 함께 움직이며 중심 잘 잡아볼게요. 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팔도 함께 돌아볼게요. 팔도 함께 움직이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펀치하며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스쿼트 내려가면 마시고 올라오면 호흡 내주세요. 몸통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고정한 상태에서 힘있게 펀치해볼게요. 스쿼트할 때 무릎이 안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스쿼트하고 크로스 런지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면 반복해주세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올라올 때 호흡 내주세요. 엉덩이 뒤로 보내며 힙부터 허벅지 자가 골고루 느껴볼게요. 복부 힘 불리지 않도록 긴장 유지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손질을 마시고 올라올게요. 스쿼트하고 상체 숙이며 발 터치할게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편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주세요. 스쿼트 내려갈 때 발끝과 무릎을 살짝 밖으로 열면서 내려갈게요. 복부 힘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복부 힘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와이드 스쿼트 내려간 상태에서 팔꿈치 당기며 더블리 만들어볼게요. 등 힘으로 팔꿈치 모아주세요. 팔을 모을 때 호흡 내쉴게요. 엉덩이 올라오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하며 팔동작 반복할게요. 다리 모아 내로우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옆으로 보내며 탭해볼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태빨대 팔은 머리 위로 V자 만들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과 다리 길게 뻗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팔궁을 팔꿈치 만드는 허벅지 상처가 잘 될 go위입니다. 태빨대 팔을 모아주세요. 태빨대 팔을 모아주세요. 태빨대 팔을 모아주세요. 호흡 내쉬며 팔을 모아주세요. 뒷가위한 상처가 잘 되는 걸까요? 다리 모아주시 Emily! 태빨대 팔을 모아주시는quer 빠르게 걸으며 운동 준비할게요. 트위스트하면서 좌우로 팔 뻗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뒤꿈치를 들고 가볍게 따라할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게 그렇게 납작하게 힘주고 속도 빠르게 높여보세요. 다음 동작 준비하며 빠르게 걸어주세요. 한 다리씩 뒤로 뻗으며 손 머리 위로 뻗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한 다리씩 힘있게 차주세요. 복부에 힘을 주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끝까지 반복할게요. 침간 소음 없이 가볍고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옆으로 투스텝 이동하며 펀치 두 번 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할게요. 사선 위와 옆으로 펀치해주세요. 투스텝 이동할 때 바닥이 올리지 않게 코어 힘으로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힘있게 펀치하며 끝까지 반복할게요. 씬 박수를 더 높이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걸어 주세요. 한 다리 옆으로 차며 손과 다리 모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모아주세요. 다리 낼 때 발끝을 당겨 플렉스한 상태에서 옆구리 힘으로 들어볼게요. 다리가 쿵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옆구리 힘으로 유지해주세요. 반대쪽을 준비할게요. 호흡 내쉬며 반대쪽을 준비할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옆으로 들어주세요. 서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중심을 잘 유지하며 다리 들었다가 내릴게요. 옆구리 자극 느끼며 끝까지 이어가주세요. 서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중심을 잘 유지하시고요. 서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중심을 잘 유지하시고요. 신간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고 빠르게 걸어볼게요. 두 팔 아래로 힘있게 내리며 두 다리 걸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팔을 크게 사선 아래로 뿌리듯이 내려주세요. 손을 내릴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할게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며 밀림에 맞춰 걸어주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며 밀림에 맞춰 걸어주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려. 무릎은 살짝 구부려. 무릎은 살짝 구부려. 무릎은 살짝 구부려. 세빈은 살짝 구부려. 무릎은 살짝 구부려. 명이아만원으로 여전히 누군가가. 빠르게 걸으며 심박스 높여볼게요. 무릎을 높여볼게요. 다리 번갈아 가며 차주세요. 호흡 내쉴 때 다리 올릴 수 있는 만큼 위로 들며 파워풀하게 들어볼게요. 전신 체지방을 불태우는 동작이에요. 동작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체지방을 불태우는 동작을 계속해서 빠르게 걸으면 다음 동작 줄이할게요. 손 귀 옆에 두고 팔꿈치로 무릎 터치했다가 손으로 발끝 터치할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복부 힘으로 다리 올려주세요. 서 있는 다리는 살짝 구부려 중심 흔들리지 않도록 잘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 이어갈게요. Celsius 뱀 rich 정은 뱀 뱀 덤 прил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팔꿈치로 무릎 터치에 따라 손으로 발끝 터치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께요 복부 힘으로 다리 올리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서있는 다리 살짝 구부리고 중심 유지하며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 올리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침간 소음 없이 가볍고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한 다리씩 탭하며 손 사선 아래로 뻗어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빠르게 탭해주세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밀고 물을 구부려 동작 따라해볼게요 빠를수록 숨이 차고 땀이 나실거에요 속도를 조금씩 올리며 따라해보세요 빠르게 걸으며 심박수 높여 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심박수 높여 볼게요 상체 살짝 숙이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엉덩이를 뒤로 밀어 엉덩이 자리를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이 풀리면 안돼요 복부 납작하게 힘주고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침간소음 없이 가볍고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 발끝 터치하고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발끝 터치할 때 무릎 구부리며 중심 이동해주세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속도 조절해가며 끝까지 힘내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발끝 터치하고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저희와 속도를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개인에 맞춰 속도 조절하며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발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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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박수를 더 높이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걸어주세요. 한 다리 뒤로 뻗으며 팔도 머리 위로 뻗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살짝 구부려 엉덩이부터 허벅지작을 느끼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팔도 힘있게 가져오며 동작 이어갈게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반대다리 뒤로 뻗으며 손도 함께 뻗어주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복부 힘이 풀리지 않게 유지해주세요. 동작 끝까지 이어가며 허벅지와 엉덩이 불태워볼게요. 침간 소음 없이 가볍고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가슴 앞에서 팔 교차하며 다리 뒤로 탭해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어깨로 팔 모으지 않도록 기와 어깨 멀어지는 느낌 유지하며 팔을 길게 뻗어볼게요. 동작이 쉬워 보이지만 팔을 크게 움직이면 정말 숨도 차고 힘든 동작이에요. 동작을 크게 크게 움직이며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계속해서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손 귀 옆에 두고 무릎 접어 올리며 손으로 발 터치할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 댈 때 호흡 내쉴게요. 아랫배 힘으로 다리를 든다고 생각하면서 동작 이어가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심박수 높여 볼게요. 무릎 접어 옆으로 팔꿈치 3번 터치할게요. 세번째는 잠깐 멈추며 버텨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서있는 다리 무릎 살짝 구부려 중심을 잡고 옆구리 힘으로 다리 들어볼게요. correlated 빠르게 걸으면 반대쪽 만들어 주세요. 반대쪽 무릎 접어 옆으로 들며 두번 터치, 세번째 잠깐 멈춰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서있는 다리 무릎 살짝 구부려 중심을 잡고 옆구리 힘으로 다리 들어 볼게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셔주세요. 안녕! 침간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고 빠르게 걸어볼게요. 한 다리씩 뒤로 탭하며 펀치할게요. 펀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상태를 살짝 앞으로 숙은 상태에서 힘있게 펀치할게요. 팔과 다리는 길게 뻗으며 스탭해주세요. 계속해서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을 돌리며 다리 들어 발끝 터치할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 분들은 살짝 도그린 상태에서 해볼게요. 호흡 내쉴 때 발끝 터치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무릎이 다 펴주세요. omg 6 8 10 침간 소음 없이 가볍고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좌우 이동하며 팔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미드미컬하게 움직여 볼게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움직이며 좌우로 이동해주세요. 신나게 리듬타며 속도를 점차 높여가 볼게요. 침간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고 빠르게 걸어 볼게요. 깜빡이 되니까 사과해주세요. 상상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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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쿠리 상상투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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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을 밀리고 뒤로 이동하며 앞다리 후면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으로 이동하며 뒤로 이동하며 앞다리 후면 근육 이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를 넓게 열고 선 상태에서 두 팔을 포개고 상체 내려가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상체는 아래쪽에서 만나요. 상체는 아래로 툭 떨구고 엉덩이가 너무 뒤로 밀리지 않게 상체 앞으로 보내며 스트레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